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지역혁신홍보 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벌어지는 영상공모전입니다. 저는 내가 경험한 대덕군의 혁신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대덕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오종동 삼정과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맞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거리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대화동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성인, 후견인 제도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대회에 대한 포스터도 걸려있습니다. 많은 지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